웃으시고 차분하고 조용하시고 근데 오늘 막상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아니야 완전 까탈스럽고 어우 막 그냥 뭐 무서워 터프하고 막 어우 막 응석바지에다가 막 그냥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까 인사 나눠야 돼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얘기해줘야 돼요 저는 허벅대에 있는 강수진입니다 강수진씨 이름이 이뻐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되게 오래됐어요 5년 5년? 한 4,5년 되신 것 같아 집 나올 때마다 여기 오시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부근께서 찾으러 오시고 데리러 가고 이렇게 근데도 참 신기한 게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이따가 꼭 잡혀 가더라고 다행이지 뭐 다른 데 있으면 못 찾잖아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남편이 아니라 새벽에 데리러 와 그냥 그게 기크해 지키보고 집 나온 거야 모르게 해야지 집 나오는 거지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죠? 기억나세요? 어 맞아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음악을 듣고 동생이랑 같이 왔으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풀고 가시면 좋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같이 오신 분을 유난히 동생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난 동생인 거 오늘 처음 알았네 얘기해서 알았어요 동생이라고 하도 얘기해서 그냥 언뜻 봐서는 뭐 모르겠어요 아니요 언뜻 봐서는 뭐 이쪽 분이 언니 같아 그죠? 그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더 어려워 막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 같아 동생이야 동생이야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올해는 집 나오는 일을 좀 자제 좀 해주시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나오세요 얘기하고 어차피 올 거 얘기하고 아 디제오프 가니까 거기서 한잔하자 이렇게 차라리 좋아하시는 음악도 참 많아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로 채점 매겨서 85점이 안되면 술을 한 명씩 다 돌려야 돼요 근데 술은 오늘 동생이 사나 보죠? 아니요 제가 사나 아 그래요? 과감하게 막 노래하신다는 거 보니까 왜 그러나 그랬네 아 진짜? 85점이 안되면 술 사는 거예요? 네 술 사야 돼요 아 진짜? 벌칙 있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 벌칙 있어요 아 점수 나오나요? 아 네티즌들이 실시간 채점해요 아 진짜? 욕도 해요 막 뭐라고 막 그래요 아 동생이 다 올라오라고 하니까 연세가 얼마나 되실 거 같아요 근데 마흔 초중반 벌써 딱 찍잖아 이야 아니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나이를 응 벌써 딱 아시네 아 그게 다 와요? 응 여기 올라오는 거 안 보여? 욕은 안 한대 절대 노래 못해도 욕은 안 한대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이은미의 노래요 이은미씨의 기억 속으로 기억 속으로 오 노래는 좋아요 잘 불러줘야 되는데 잘 불러줘야 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호롱은 가수분도 하게세요 우리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서울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 오! 가사 안보여 근데 잘 이거는 크잖아 아니 어떡하라는 얘기야 더이상 한국에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래서? 안 버린단 말이야 안 버린단 말이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오후의 일살마저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은 내 곁에 찾아와 뭐라고 말은 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모든 슬픔도 우회하진 않았어 내 내게 돌아와 닮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우회하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닮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질 수 있도록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흐린 시간들이 날 속에 느껴져 돌이킬 수는 없겠지 우리의 지난날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눈 나기 전에는 내게 돌아와 닮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내게 돌아와 닮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질 수 있도록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아니 그 아니 다 좋아 다 좋은데 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가는데 내가 거기 던지는 데를 왜 나의 그... 중요한 데다가 던지는 거예요 아파... 아파갖고 죽을뻔했네 지금 말은 못하겠고 내가 네 네 뭐 다 좋아요 자 어디 갔냐고 그러잖아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그렇죠 용기가 중요한 거래 예쁘고 분위기도 좋으신데 노래는 아니래 자 봅시다 또 여기도 아 그렇게 그래도 아쉽게도 통과는 부족하시죠 디제이닝 에코들까지 넣어줬는데도 안된다고 길을 너무 괴롭혔대요 80점 80점 전부다 우리 메딕님도 점수 주셨는데 84점 한잔 쏘셔요 라고 전부다 자 우리 언니 출동 네 한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괴롭혔기 때문에 귀 청소하시라고 한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